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저희 딸 서연이랑 같이 로블록스 얼음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아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빠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답해서 얼음땡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시작. 플레이 시작. 시연이 어떻게 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요. 저 우리가 예전에 올린, 며칠 전에 올린 얼음땡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얼음이 깨졌습니다. 지금 아직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저 게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심심하니까 제가 진짜 이걸 진짜 열심히 연습해봤어요. 그렇죠? 한번 해봐서. 저가요? 제가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야? 제가 아 이거요. 얼음땡은 약간 방망이 좀 바꾸려고요. 방망이 좀 바꾸려고요. 이거 때리는 방망이를 바꾸려 그러나 봐요? 방망이 바꾸고 저는 여자가 있어서 이걸로 했거든요. 근데 색깔이 한 번 이걸로 해볼까요? 그거 말고 좀 우는 얼굴은 없어요? 우는 얼굴은 이런 거. 그게 나은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어, 쿡쿡쿡 괜찮다. 네. 그러면 이걸로 하고요. 이거 진짜 점수석이에요. 점수석. 제가 며칠 전에 진짜 보고 보니까 여기 휘기인 줄 알았던 점수석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뭔데? 이거 껴보려고.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점수석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기대할게. 오, 움직이니까 뒤에 움직이가 따라다녀요. 네. 오. 근데 지금 게임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번부터는 제가 청려하는 거죠? 열심히 진짜 연습해 왔어요. 화이팅 한번 할까, 설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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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연이가 하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할 만한 고수가 있네요. 뭐 보면, 어떤 걸 보면 고수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있잖아요. 이런 모양하고 이런 방망이가 달라져 있고 알 수 있고 VIP, MVP 몇 번 정도 보면 제가. 3, 2, 1, 시작! 고! 갑니다! 아, 뛰어다닐 때마다 뒤에 뭐 따라다닐 거 막 그러면은 그거 잘하는 거지, 서연아. 음, 그렇죠. 몇 번에 해서 이거 상착한 거. 예, 서연이, 서연이 뒤에 무지개 꼬리가 다 붙었어요. 오. 옅, 차, 차, 차. 지금 빨간 빨간 얼굴인 거 떼어서 올려야 되는 거지, 서연이.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올렸다 한 명. 예! 여러분, 저거 한 명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서연이가 한 명 올렸습니다. 뭐야? 그냥 끝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끝난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네, 우리가 이겼습니다. 서연아, 박수. 박수. 이겼습니다. 아까 한 명이 올린 줄 알았는데 친구가 올린 거였어요. 네. 아, 다른 친구가 올린 거라고 하네요. 네. 제가 좀 줄이 힘들어요, 영영이. 아, 그럼 한 명도 못 올린 거예요, 우리는? 네, 근데 이겼어요. 어쨌든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810원만 있으면 상자를 하나 깔 수가 있어요. 상자 까면 뭐가 좋은 건데? 상자 까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고수처럼 생긴 것처럼 방망이 이렇게 입어봐요. 상자를 열면 방망이를 바꿀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저 밑에 이거 짜장인 거 있죠, 이거. 네, 무지개 같은 거. 무지개. 이연 등등도 나오고요. 그리고 상자를 열면 그런 것들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야? 아, 이거요. 티눈 뽑은 거야. 현나, 일단 경기 다시 한 번 시작해보자.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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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있어요. 1, 1, 시작! 고! 좋아요. 이연 얼굴, 얼굴, 얼굴. 그 얼굴이 나이다. 현나, 일단 빨리 잡아서 우리가 이기자. 네. 많이 잡으면 MVP 시켜주는 거야, 하나? 네. 아빠 MVP 시켜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MVP 나오더라고. 네, MVP야. 아빠 영어 잘했네. 어, 저 앞에. 저기 있다.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어! 어떻게 해. 그렇지. 오, 우리 펜 잘하는데? 어. 어떻게 공수가 초반도 올랐어, 대박이야. 어. 어, 뭐야. 얍. 잡아, 잡아, 잡아. 아! 아, 거의 얼었어요. 어, 탈했다, 탈했다, 탈했다. 여러분, 한 명도 못 잡았어요. 잡아야 되는데. 힝.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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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아! 예, 내가 잡았다. 오, 잡았어, 잡았어. 이번에 설마 걔가 거기에 있는... 저쪽에 뭐 없나, 서연아? 저쪽에 제가 살펴보고... 응. 안 돼, 풀리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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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풀려요. 뭐가 풀려? 뭐가 풀려? 고마워! initialize to. 그... 뭐지? 힝. 록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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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